자 이제는 공통문항 4점 문항의 출발인 9번부터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별력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맞은 문제가 더 많겠지만 공통문항 4점 그리고 우리 선택문항에서도 4점 문항들은 전부 해설강을 해보려고 해요. 맞은 문항이 많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 이게 사실은 이런 의도로 이런 개념이 기반해서 출제한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고 여러분의 풀이가 오히려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주요 4점 문항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점화식이네요. 그렇죠? 점화식인데 아주 평범한 점화식이야. 어떤 경우가 되면 그 각각의 경우 이거는 이제 서로 배반이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음항을 이렇게 결정하라. 아 평범한 점화식인데. 자 이 점화식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했던 그런 방향이에요. 작은 항에서 항수가 큰 항으로 가는 방식의 점화식이지. 그래 n과 n 플러시를 비교하자면 n번째 항에서 그 다음항으로 가는 방식이잖아. 보통 점화식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경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왼쪽 위아래 어느 쪽이든 한 군데로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적용하면 다음항이 나오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항들을 정방향으로 잘 추론할 수 있는데 십양을 묻고 십양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첫째 항이나 네번째 항을 찾아라 그러면 역방향으로 거꾸로 추적하는 것이 돼요. 거꾸로 추적하는 것도 할만한데 그것이 경우가 나누어져 있을 때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것이 이번에는 사전문학으로 평범하게 사전문학이 첫 번째 뭐라고 평범하게 출제됐지만 예시문학과 작년 국평문제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 형식 그대로인데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답이 나왔어요가 아니라 야 이 경우가 아닌 점화식인데 역방향 추적을 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점을 간파하시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또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린 어떤 조언을 했었냐면 아니 여러 번 반복을 할 심사 아니면 아예 뒤집어 놓자. A의 N 그죠? A의 N 이 녀석을 A의 N 플러스 1로부터 추적하자. 어떻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서로 역수 관계니까 A의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그죠? 역수를 취하십시오. 8을 곱한 것은 8을 나누십시오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똑같아요.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N 플러스 1이 짝수가 될 것이고 그죠? 자 여기에 N 플러스 1이 홀수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다음항 다음항을 가지고 그 전항을 찾으러 가니까 이렇게 정의역이 나눠져 있는 것조차 다음항인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겠다는 거죠. 욕심을 좀 더 내면 있잖아. 욕심을 좀 더... 아니 금세 나와요. 사실 이거는 주기수열이라 하다 보면 주기가 나오는데 주기가 안 나오는 게 정말 괴롭고 그 녀석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이런 거죠. 홀수 짝수가 아예 그대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럼 네가 얘가 짝수니까 얘가 홀수 잖아요. 홀수. 아예 이렇게 쓸까? A, E, N 마이너스 1은 홀수 잖아요. 홀수. 그때는 다음 짝수인 E, N 그 녀석이 역수가 되고 만약에 얘가 짝수항인 A, E, N 누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녀석은 A에 E, N 이 짝수항이잖아요. 그것의 다음항인 E, N 플러스 1항 그 녀석의 8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홀짝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이기도 하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A12가 말이야. A12가 1분의 1이야. 그럴 때 A12를 찾으라고 그러면 좀 편안하게 찾는 거지.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이 기준이 돼서 다음 앞에 항을 찾는 거니까 짝수항은 역수를 취하라는 얘기구나. 2가 되죠. A에 10. 자 이번에는 짝수항을 찾는데 홀수항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홀수항을 8로 나누라는 얘기구나. 4분의 이렇게. 그죠? 저기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방향 점화식에 넣으면 여기다 넣고 뒤집어서 연선하고 홀수인 게 맞나 이런 걸 다 일일이 매번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걸 미리 해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점화식도 주어진 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변형하자라는 게 문제의식이에요. 선생님이 일관성 있게 항상 이렇게 강의해 왔고 앞으로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 이 방향을 항상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가봅시다. A에 구항 온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10항을 가지고 구항 만드는 또 위쪽이잖아. 구항은 역수를 취해라. 4가 되고 A에 8항은 뭐가 되겠어? 8항은 그래. 8항은 9항을 8로 나누니까 2분의 1이 됐죠. 이런 점화식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형식이 돼서 사실 난이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해. 왜? 주기수열이 되면 이제는 그냥 일사천리로 갈 수 있으니까. 주기가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주기수열이 돼서 기쁩니다. 뭐 2분의 1이 나오면 쭈룩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주기가 파악이 되면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아요. A8은 2분의 1입니다. 어우 좋아요. 그럼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지. 그럼 이게 이제 반복될 거 아니에요. 얘랑 같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A 필요한 항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A. 4가 되겠죠. A4가 2분의 1이고. A3, A2, A1까지 아주 무난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4분의 1, 4. 어쨌든 뭐 평범한 문제니까 주기수열로 규격이 되니까 평범한 문제가 돼서 여러분 다 맞췄을 텐데 역시 기출에서 세게 물었던 것을 전방위로 다양하게 단양한 층의 난이도로 출제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 2분의 9, 5번입니다. 1분의 9, 5번입니다.